오늘 아주 이제 뜻깊은 날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주년, 2년을 맞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방송을 2020년도 4.15 부정선거의 그런 2주년을 맞아서 실상, 의미, 중요성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물이나 현상을 대할 때 사람마다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개인으로 살아갈 때도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한 나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천국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옥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어로 meaning이라는 양어가 참 중요하죠.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도 이 방송이 참 유익하고 흥미롭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저 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 하찮은 시간이 될 것입니까? 의미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4.15 부정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국민주권을 찬탈한 겁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의미죠. 그리고 국민주권에 찬탈한 목표가 뭡니까? 체제 변화를 시도한 것이죠. 일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또 다시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2020년 4.15 부정선거는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좀 도독질해 가지고 권력을 잡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주권을 찬탈해서 헌법 제1조 1항을 위반한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체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원하는 586운동군 정치인들이 원하는 그런 체제로 체제 전복을 시도한 일존의 내란인 것이죠. 아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주권의 찬탈을 통한 내란의 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4.15 부정선거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주도한 사람들이나 그것을 협력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해야 되고 흔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해해야 되는 겁니다. 내란제는 최고 중행이 사행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임명도 계속 흔들어대야 되고 검수완박을 완성시켜서 부정선거 수사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주권의 찬탈과 체제 변혁 이것이 바로 4.15 부정선거의 의미자 중요성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4.15 부정선거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4.15 총선의 250여 개 정도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자신들이 획득해야 될 당선자 목표수를 설정합니다. 당선자 목표수를 설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보해야 될 총 득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선거를 몇 표 정도 조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제가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지역별로 후보별로 조작값이 설정이 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총조작값이 20%였습니다. 사전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수위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 절반인 12.5%를 바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그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그 수만큼 표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후보로부터 12.5%에 해당하는 표를 빼앗는 전국 평균은 25%입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이 25%지만 권역별로 그렇게 조작값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동원한 것은 전산조작에 의해서 가짜 투표자 수, 유령투표자 수를 일단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짜로 만든 위조투표지, 많은 부분들이 위조된 사전투표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실물투표지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실물투표지를 최대한 투입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비안회가 발표한 선거 결과에 대한 데이터 수치하고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수가 불일치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의 투표함 및 투표지 그리고 관련 일치에 대한 그런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5번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투표함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자들이 던진 모든 표를 다 버리고 통전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맞춰서 위조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당일투표지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5번 법원 정거용 투표지 통과림, 통전체를 다 갈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여 군데의 재검표 과정에서 5군데가 지금 재검표가 끝났습니다. 인천연수을, 양산을, 영등포을, 파주을, 오산을 이런 지역에 거기에서 법원에서 제출돼 가지고 까발려진 투표함은 모두 다 당일투표지와 사전투표지를 다 갈아치운 주역은 바로 공정선거를 담당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입니다. 법원 정거용으로 투표지 전체를 다 통과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15 총선은 6번째의 천대엽, 조재연, 박정화, 김상환, 민유습 등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재검표 과정에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일삼았습니다. 얼마 전에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10억 수수 50억 클럽에 속한 그런 의혹 대상이 됐던 특히 조재연 씨, 변호사 출신으로 일약 문 대통령의 사법 동기생이라는 그런 행운 때문에 대법관이 된 조재연 씨가 특히 그런 재검표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고 그리고 정거물을 축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류의 2020년도 4.15 부정선거의 주체는 586운동큰의 핵심 세력, 더하기,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 더하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 불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관련자들의 공동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4.15 부정선거를 압축해서 한 장의 그런 슬라이드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2020년도 4.15 부정선거의 궁극적인 그런 의미와 중요성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다와 같이 우리 헌법제 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헌법을 완전히 위반한 국민의 주권과 참정권을 찬탈해서 그 찬탈을 통해 가지고 체제 전복을 시도한 일종의 내란제를 그들은 한 번이 아니고 2020년도 4.15 총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17년 대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거의 비슷한 방식의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2020년도 4.15 부정선거의 그런 2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제가 2년 동안 집요하게 이 문제를 규명해오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론이자 처음에 비해서 상당한 확신입니다. 확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동시에 분명히 이 문제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그런 체력들이나 그런 주범자들과 공범자들을 그냥 제쳐듣고 그냥 협치하고 화합하자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이번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든 득표율과 당일투표에서든 득표율이 엄청난 격차가 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불과 4박 5일입니다. 4박 5일에서 2천만에 각각 가까운 그런 표본집단이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이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작없이는 사전투표에 확실히 특정후보를 밀어주지 않는 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가 2020년도 4.15 총선을 상당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일투표에서는 총득표율이 민주당이 49.8%를 얻었습니다. 통일,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50.2%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당일투표는 상대적으로 조작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한 그런 종류의 각 정당별 득표율이다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석수를 비교하게 되면 통합당이 124석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는 압승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82.6%를 차지하게 되고 미래통합당이 17.4%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전투표만 만일 실시가 됐다고 하면 바로 개헌저지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204석을 차지하게 되고 통합당이 지역구에서 43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막힌 결과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두뇌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586운동권 정치인들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그렇게 추진했고 그것에 철도철미하게 선관위의 상당수의 관련자들이 개입해서 이를 협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관련설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인적 구성에서 상당수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관위 체제를 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공정선거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의 실체가 가려지게 되면 인적 쇄신과 인적 청산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공병호 tv방송 시청을 통해서 숱하게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2주년 그런 정리하는 시간답게 간단하게라도 한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15 총선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표했던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한 독자분이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노란색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당일투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지역구 당일투표와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은 지역구 사전투표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것은 비례사전투표고 비례당일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건 간에 아니면 비례대표 선거건 간에 당일투표만 되면 모두 다 누가 이기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붉은색이 이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데 희한하게 사전투표만 들어가게 되면 현저한 그런 크기로 더불음주당의 이깁니다. 이것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양천구 갑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52.04%대 47.94%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사전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더불음주당이 62대 30 몇 프로 정도로 이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교차투표라고 하죠. 이런 것이 지역구 선거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꼭 같은 패턴이 전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전투표의 선거인수 곱하기 25%를 해서 그중에 절반을 절반을 바로 더불음주당 후보에게 밀어주고 또 절반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실제 득표수에서 빼앗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대전중구입니다. 아마 대전중구는 황운화 후보하고 이은근 후보가 대결했을 겁니다. 한 번 보시죠. 오른쪽은 그냥 제외하고 왼쪽만 보시게 되면 이은근 후보는 황운화 후보를 당일 투표에서 51.16% 대 44.84%로 승리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황운화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56.42% 대 41.12% 그래 1,800여 표 차이로 황운화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저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대전중구의 황운화 후보는 가짜 국회의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교차투표가 이루어진 것을 추출해가 보니까 2만여 표 정도가 조작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추정치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거의 60명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탁한 선거가 된 것이죠. 2020년이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죠. 이 황운화 후보가 출마한 곳에 비례대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례대표도 보시게 되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보시게 되면 항상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붉은색의 미래통합당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비례대표의 사전투표만 들어가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다 패배합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없는 사박오일을 타혜두고 비례대표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이렇게 현장 차이가 발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대전중구법만 아니고 대전동구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산 남구월 이은주 후보가 출마했던 것도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전중구의 이은근 후보도 선거 무효소송을 신청했고 부산시 남구의 이은주 후보도 선거 무효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는 인천 연설보다 가장 먼저 부산시 남구의 이은주 후보가 원래는 재검표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두 사람 다 모두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야 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때문에 중간에 선거 무효소송을 취하합니다. 취하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리고 정당에 맡게 둘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권을 활용해서 정치인들에게 슈퍼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부정선거 소위 내란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기막힌 현실 앞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대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투표를 훔치고 선거를 훔치고 국민의 참정권을 훔치고 국민의 주권을 훔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권력을 장악한 일종의 국정질서를 국헌질서를 완전히 와해시킨 일종의 내란이자 영몰죄를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와 그리고 586운동권 정치인의 핵심 세력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고 지칭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질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한 번 더 종합하게 되면 4.15 총선의 프로그램 조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조장이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선거 데이터의 어떤 규칙과 패턴과 그리고 상당히 대칭적인 그런 숫자를 많이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숫지는 나오기가 힘들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 번 상시하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조작이 심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황교안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다퉜던 종로구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5.61%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5.61%입니다. 정확하게 두 수치가 플러스 15.61% 마이너스 15.61%이 대칭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산을 조작했기 때문에 전산 조작에 의한 대규모 사전투표의 그런 조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기 힘든 자연계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정도의 두 수치가 정확하게 플러스 15.61% 마이너스 15.61%로 그렇게 아주 서로가 마주보는 대칭관계가 생겨난 겁니다. 그다음에 아마 성동구 어린가에 출마했던 그런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대결 구도도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고민정 후보가 아주 근사한 그래서 고민정 후보가 SNS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가짜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가짜들이 그렇게 날뛰는 세상이 됐으니까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은 얼마나 사는 것이 고단하겠습니까? 고민정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얻은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딱 빼게 되면 여러분 플러스 13.24%가 나옵니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 40.96%에서 당일투표 득표율 54.21%를 빼게 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3.24%포인트가 나옵니다. 두 수치가 정확하게 대치강됩니다. 고민정의 플러스 13.24% 오세훈의 마이너스 13.24% 두 수치가 정확하게 그렇게 대칭 관계입니다.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자기 수치를 보고 앞으로 부정선거 없다 그런 이야기는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가 잘나가지고 서울시장이 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대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뽑아준 거니까 제발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렇게 오세훈 씨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될 겁니다. 고대법대가 그렇게 똥통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법대를 나와가지고 사업고시 올랐으니까. 그다음에 대전중구의 여기서 이은건이 아니고 권입니다. 권. 황운하 후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후보는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57.84% 당일투표의 득표율이 여러분 46.24%입니다. 빼기를 하게 되면 11.61%입니다. 대전중구의 미래통합당의 후보인 이은건 후보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11%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 A, B는 정확하게 이름은 사전투표 득표율 B는 당일투표 득표율을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 사전투표에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 수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낙연과 황교안 후보의 그런 선거구에는 조작을 많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4.15 부정선거에서는 이른바 이건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공개했던 보정값 일명 조작값이 지역별로 달랐고 그리고 꼭 떨어뜨려야 될 사람들에게는 좀 조작값이 심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황교안 후보가 뛰었던 그런 지역이 좀 조작값이 아주 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서 또 고민정과 오세훈이 그다음 심하고 그다음에 황운하우가 이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총 조작은 뭡니까?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거의 뭐죠? 31.2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전에 한 번 더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 이것을 또 흥미롭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도 양산을에 출마했고 양산을에도 조재현 대법관이 재검표를 주도했지만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이상한 투표지를 다 유효표 처리해야 됩니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사의로 부정선거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면 대법관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겁니다. 대법관들의 직무유기와 그리고 직권남용 특히 있고는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이재명 후보 무죄 판결과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 외에도 또 다른 재판거래에 관려된 인물들이 저는 대법관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산을의 지역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조재현 재검표를 담당했고 그야말로 완전히 편파적인 그런 진행을 했던 곳입니다. 엄청난 위조 투표지가 출토된 지역이 바로 경남 양산을입니다. 양산에 사시는 분들도 도저히 김두관 후보가 오를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감행한 겁니다. 김두관 후보도 가짜 국회의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김두관 후보가 나동윤 후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에서 김두관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5.4%였습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44.6%입니다. 두 개를 빼게 되면 10.8%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동윤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에 당일투표 득표율을 보면 마이너스 10.4%입니다. 두 개가 여러분 딱 대칭을 이루죠. 서로 딱 마주보게 됩니다. 한 사람 플러스 10.8% 한 사람 10.4%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뭡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유권자가 이렇게 크게 다른 정치적 성향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차이 B는 대개 1에서 3%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0%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100%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문과 출신들이 많아서 숫자가 갖고 있는 그런 무서움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관련자들도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투표함이 없다. 투표제 다 소각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주를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범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손을 전혀 댄 게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주를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범죄를 밝혀낸 겁니다. 예를 들어 바로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총선입니다. 2016년 3월 13일 날 실시됐던 꼭 같은 경남 양산구 지역구의 득표현상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장근 후보가 출마했고 민주당의 서형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각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마이너스 2.8% 플러스 2.1%입니다. 정확하게 1에서 3%의 여러분들 뭐를 벗어날 수 없습니까 1에서 3%의 표본오차 표본편차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양산구의 구민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 조작질을 2017년 5구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구장창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모든 공직선거는 다 부정선거였습니다. 이 범죄를 여러분들 어떻게 덮겠습니까 이 범죄를 덮고 그냥 좋은 나라 만들자 되겠습니까 내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최저전복을 시도한 사람들 우리가 그냥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울 영등포를 아주 억울하게 여러분들 바로 김민석 5.86운동권의 아주 중심적인 세력인 김민석 후보도 다 가짜입니다. 가짜. 박용찬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위에 비정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58.1%였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은 43.6%입니다. 여러분 두 개를 빼면 플러스 14.5%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큰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수치라는 것은 여러분 뭘 뜻합니까 사전투표에 엄청나게 많은 가짜 투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박용찬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은 36%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9.5%입니다. 두 개를 빼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3.5%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영등포구의 구민들이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이렇게 다른 정치 성향을 다른 후보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투표에서는 박용찬 후보를 뽑고 사전투표에서는 뭐죠 김민석 후보를 뽑았다는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뭘 자인하는 겁니까 우리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지역구의 4.15 총선에서 우리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아우성을 치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입으로 부정선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선거 데이터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미친 수치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꼭 같은 서울 영등포구 지역구의 구민들이 2016년 4월 13일에 치료해졌던 20대 총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의 권영세 후보가 출마해가 패배했을 것입니다. 권영세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35.5%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을 37.6% 얻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마이너스 2.1%입니다. 반면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42.6%였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0.1%였습니다. 두 개를 빼면 플러스 2.5%가 나옵니다. 모두가 1에서 3%전한 표본오차, 표본편차 내에 있습니다. 그만큼 영등포 올해 주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굉장히 비슷한 그런 투표 성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B에 해당하는 그런 김민석과 박용찬의 그런 플러스 14.5%와 마이너스 13.5%가 정상이다. 이렇게 이런 판정이 되려면 그것은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정도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국민의 힘에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대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침묵한 것은 다 비겁하다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은 그래도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정치를 계속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정성가 없다고 비유하는 한기호 사무총장이나 그 정띠 젊은 젊은 놈인 이준석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바들 뒷구멍을 나왔는지 서울과 고등학교 앞구멍을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일어날 수 없는 짓들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음은 김민석 권영세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총집결한 결과는 바로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그런 좌측은 20대 총선, 2016년 총선은 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21대 총선은 아주 비정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별도 그러니까 친녀 성향을 갖고 있는 위성정장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모두 다 이렇게 밀어준 거죠. 플러스 쪽으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플러스를 한참 올려준 겁니다. 그러나 모든 친녀 성향이 아닌 여당에 반박하는 그런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8.25% 우리 공화당은 마이너스 17.44% 그리고 새벽당은 마이너스 37.04% 기독자유당은 마이너스 39.74% 이렇게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이 비례대표에 대한 기독자유통일당의 그런 소위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석 대법관이 그냥 진행 못하겠다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 하단에 이런 아주 중요한 것은 광주 전북 전남 지역은 이렇게 영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지역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이렇게 영에 가깝습니다. 이게 정상이란 겁니다. 광주 전북 전남은 3구 대선에서는 조작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일체의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를 조작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 3구 대선에서는 또 이것도 예외 없이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한 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15 부정선거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은 정말 참 오늘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어쩌면 지난 2년 동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4.15 부정선거를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채널 탄압 때문에 상당한 종류의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은 바로 4.15 부정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너무나 크게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만사라는 것은 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4.15 부정선거가 이렇게 보죠.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어느 놈이 하나 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냥 침묵하고 그냥 돈벌이를 하면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4.15 부정선거에 있어서 저거는 체제를 전복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이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고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미, 미닝이라는 것은 각자 주관적으로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4.15 부정선거를 심지어는 1950년 6.25 동난 이후에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최대의 그런 공동체 차원의 국가적 난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25 전쟁이 외침이었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586 운동권들이 주도한 그런 부정선거는 내침인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일종의 내란인 겁니다.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 내란에 대해서는 뭡니까? 내란이 일어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주제인 겁니다.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조갑제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친구가 이준석입니다.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하탱행입니다.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이 일어나지 않다고 한 것이 한기호입니다. 이 키막힌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내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인연 정도를 여기에 투입한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진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나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 의미를 부여할 때 사심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접근하게 되면 사람이 실책을 범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문재인이나 이해찬이나 임종석이나 이건영이나 양정철이나 윤호중이나 송영길이나 우상호나 역사적 단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겼으면 이렇게 인류의 삶이 존속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자기가 낳아서 자라서 엄청난 언덕을 입은 공동체의 엄청난 해악지를 하고 가는 겁니다. 무사할 것 같습니까? 무사 안 합니다. 어떻게 무사하겠어요? 20년 집권과 50년 집권을 여러분들 꿈꿨지만 불과 뭡니까? 1년도 안 됐으면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올바르게 탄압이 있더라도. 한동훈 이번에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참 들었던 것은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피하기에 사표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와신 상담한다고 생각하고 참아내니까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참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상당히 사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 굳은 데다 또 머리까지 좋으니까 대단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훔칠 수 없는 것이 심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굳건하게 뭔가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람이 머리까지 좋으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 계약이 헌법이란 그런 소위 가장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시적으로 다 동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겁니다. 헌법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런 것을 참 안 가르치죠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헌법 1조 1항이 뭡니까?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우리가 왕정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시왕조나 조선왕조와 이름도 결별하고 1948년도에 그 당시에 해안을 가졌던 걸출한 지력을 가졌던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대한민국이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거 아닙니까? 아마도 제헌헌법에 이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제헌헌법을 언젠가 한번 읽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중요한 헌법에 대한 이 명제를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나 그것을 계약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규정에 이중에 배반을 하거나 모함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4.15 부정선거를 저질른 586운동권 정치인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와 그리고 이것을 인지하면서 또 묵인했던 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모든 자들은 바로 뭘 범한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란죄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내란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내란죄를 국토의 참전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한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한죄가 외부로부터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데 반해서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명쾌하게 정리가 된대요. 4.15 부정선거는 국가의 내부에서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공격해서 와해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실행한 폭동인 겁니다. 엄청난 범죄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규정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제 1조 1항과 2항을 위반하고 내란을 여러분들 바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의 내란죄를 범한 자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하고 586운동권 정치인들의 핵심 세력하고 선거갈비위원회의 관련자들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 생활하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란죄를 범한 겁니다. 내란죄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 81조 내란죄는 헌법 또는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다 해당한 겁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또 4.7 보궐선거 2021년 3구 대선이 다 뭡니까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능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내란죄의 핵심이고 부정선거 사의로 부정선거의 핵심자들에게 준용돼야 될 제공돼야 될 법조문인 겁니다. 수계는 사형 무기 진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자나 살상 파괴 또는 약탈행이라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지행이나 금고에 처하고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등에 관전하는 5년 이하의 진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이 사건을 세계일보의 편집인인 황정미 씨가 쓴 칼럼이 여러분들 2020년 5월 5일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한 2, 3주 뒤입니다. 바로 이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다. 2017년 대선에서 이미 검증을 받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뭡니까? 조작선거를 한 것이 4.15 부정선거입니다. 진화하는 민주당의 빅데이터 선거 시스템 4.15 총선 당시 비보도자료란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의 21대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를 SNS에서 봤다. 지역구 155석 우세, 26석 경악 우세로 분류한 자료는 실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건영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 다음 날 총 예측 지역국 의석수 163석을 그대로 마친 전략기획위 대외비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양정철, 이건영 콤비의 자신감이 읽힌다. 선거 기간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쪼개 계속 돌리면서 어느 정도 예측치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가미됐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계청 자료 등 지역별 유권자 빅데이터를 선거우룡에 활용했다. 지난 대선 때 이게 뭡니까? 2017년도 오후 대선 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자료 등 지역별 유권자 빅데이터 선거우룡에 활용했다. 그때부터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황정미 갈림입니다. 세계일부 편집인의 갈림입니다. 2020년도 5월 5일 날 나온 겁니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양정철 원장 주도로 이동통신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선거용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언론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연구원이 합법적 범위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정치 마케팅이 가능한 자료인지는 추후 따져볼 문제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빅데이터 선거 시스템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빅데이터 선거 시스템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선관위에 축적되어 있는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빅데이터 선거 시스템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이 4.15 총선이 끝나고 얼마 되느냐 않았던 2020년도 5월 5일 날 선 칼럼입니다. 다 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겁니다. 계획에 따라서. 대부분의 민주당 수뇌부들이 알았겠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빠꾸미들이 다 거기에 있을 건데. 다만 주역으로 꼽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주역으로 꼽힌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두 사람이 주역으로 꼽히죠. 왼쪽 분이 양정철 씨고 오른쪽 분이 이건영 씨입니다. 4.15 총선 당시 양정철 씨는 민주연구원장이었고 오른쪽의 사람은 바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이번 3구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측의 기획단장을 활동했던 겁니다.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양정철 빅데이터로 맞춤 유세 이근영 지역구 163석 판세 딱 맞춰 기사가 4월 17일 나왔습니다. 2020년 4월 17일.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주도했다. 아마 실무적인 것은 제가 추측하건대는 이근영 씨가 대부분 맞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양정철 씨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물적인 부분을 또 잘 아는 사람이 이근영 씨니까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기획단장으로 2021년 8월에 모셔가지고 이번에 결국 했지만 이번에는 실패를 한 거죠. 천기를 누수라는 사건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거 익숙하시죠. 이것이 바로 4월 16일 날 잠시 이근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바로 보정값, 조작값입니다. 권력별로 조작값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전투표 보정값, 민주당 163석 쪽집계 예측, 유튜브 4.15 개표 방송에서 사전투표 가면 이긴다를 반복한 이유. 이근영 위원장 자료공개 파장, 이근영 민주연구원장 부원장,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네요.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성가전략기획위원장 겸 정치컨설팅, 윈지코리아 컨설팅 CEO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창기를 누수라는 거죠. 우리는 조작했습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가 치르기 전에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대외비 자료에 민주당이 4.15 선거에서 얻은 163승이 정확하게 예측돼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2020년도 4월 16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사전 판세 분석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치르기 전에 내부 문서로 각 지역별 예상 확보 의석을 예측했으며 각 지역별 전체 선거구의 총합에서 정확히 결과치와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 살펴봐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101석, 선거결과는 103석, 대전, 춘천 20석, 선거결과 20석, 광주, 전라 27석, 선거결과 27석, 부산, 울산, 경남 8석, 선거결과 7석, 대구, 경북 0석, 강원, 제주 7석, 선거결과 6석으로 거의 모든 지역의 예측이 실제 선거가 정확히 일치했다. 이 자료의 최종본이 언제 작성된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전투표에 나타났던 정당별 득표와 당일투표의 정당별 득표 정반대로 보있던 이번 4.15 선거에서 정당의 획득 의석을 정확히 맞궁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작했다는 이야기죠. 조작을 이렇게 한 것이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까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시니까 한 번 전체가 그림이 다 그려지죠. 그다음에 또 입이 좀 가벼우신 분이죠. 가벼우신 분이 또 이렇게 낯수고 있습니다. 결국 유시민이 맞췄다. 그것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췄다. 결과로 드러난 신들린 뜻한 유시민의 예측력. 오히려 예측보다 많은 의석 범진보수 나왔다. 유시민 노부문재단 이사장의 신들린 뜻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진영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10일 날 2020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저는 범여건이 180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범진보 180석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우리한 듯 그렇게 되면 좋지 않나 희망상이라고 이렇게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의 범령 180 달은 실현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 대략 그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이 나왔다. 정치판에 깊숙이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모를 리가. 그래서 다음에 부정선거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관련자들을 색출할 때 철도철미하게 색출해야 될 것 같아요. 주범, 종범뿐만 아니고 인지한 자들까지 제가 볼 때는 다 엮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범여권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정봉준 씨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개량, 짐승받도 못한 짓, XX의 막말도 이것이 바로 4월 13일 나왔습니다. 2020년 4월 12일 날 이미 4월 13일이면 사전투표가 끝난 시점입니다. 열린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 김진혜 후보가 4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동 주민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열린민주당을 창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민구연구원장 등 지도부를 향해 막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2020년 4월 20일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BJTV에서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점을 비판하고 나선 정봉주 의원은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사전선거겠죠. 한 글에서 보면 짐승과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씨, 융씨, 양씨 너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나 정봉주야. 여기서 이씨, 융씨, 양씨라는 것은 이씨는 이근형씨, 윤씨는 윤호중씨 사무총장이죠. 그다음에 양씨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려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에 이번 사전선거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번 사전선거기간 중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걸 4월 13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4월 11일과 4월 11일인가.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4월 15일 이전에 4월 12일 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씨, 이근형씨, 윤씨, 윤호중씨, 양씨, 양정철씨 너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정봉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범죄자를 처벌할 때 우발적인 행동이냐 아니면 사전에 기획된 거냐에 따라서 행량이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2017년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 20년 집권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촛불 그런 시위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찬탈했을 때부터 그냥 부정선거를 통해서 영구집권, 좌파, 장기집권을 그냥 고착화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586 운동권 정치인들 중에서 핵심 세력들이 공유했고 그것을 아마 핵심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선거 조작 기술자들 동원해 가지고 실행했고 그것을 결국은 선관위 내부의 그런 인적 구성을 미뤄보게 되면 민주당 측에 아주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원이 된 거죠.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1년에 4,500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최대의 이런 여당이 부정선거를 주도한 겁니다. 공정선거를 담보해야 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예를 들어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소위하게 선거 조작위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게 국가적 재난이 아닙니까? 국가적 재난이죠. 국가적 재난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고 저는 4.15 부정선거와 같은 이런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하에 치러진 5대 공직선거에서의 부정선거를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상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25 전쟁이 외침이었다면 내침을 당한 겁니다. 그 내침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 내침을 뭡니까? 은폐하고 내침이 뭐죠? 예. 숨기는 데 부여가는 자들을 어떻게 제가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저는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 같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짐승이라고 보지 인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보시죠. 이 처음에 언제 나왔느냐 이게 여러분들 대선전에 나왔습니다. 2017년 5.9 대선전에 그러니까 이미 권력을 접수하기 위한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참고로 2017년 대통령선거는 5.9 대통령선거는 총 12%를 조작했습니다. 사전선거에 참여한 자의 12%를 조작한 겁니다. 플러스 6%를 누구한테 대해주고 문재인 후보에게 대해주고 마이너스 6%를 홍준표와 안철수에게 동시에 빼앗는 겁니다. 12%를 조작했습니다. 일종의 부정선거의 시운전이 적용된 것이 5.9 대선인데 이미 이러면 그때의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누가 자신감을 드러냅니까? 바로 이해찬입니다. 이 보도가 2017년도 4월 30일날 나온 겁니다. 5.9 대선을 앞두고 나온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와 5.86 운동권의 핵심 세력들은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5.9 대선을 추려는 것에 대한 만반의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찬이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괴멸시켜야 된다. 이 위원장은 이게 30일입니다. 4월 30일날 충남공주대학교 신간캠퍼 소문에서 열린 유세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면 몇 번 집권해야 한다며 이 가지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 기랄선 같은 사람들이 많다.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4월 30일입니다. 2017년 4월 30일날 이해찬 당시의 당대표가 좌파 장기 집권이라는 부분을 공식화합니다. 공식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사건을 우리가 검찰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전에 대부분 그 사건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은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들을 퍼절처럼 모아가지고 이 양반들의 의식구조라든지 이 양반들의 어떤 행보 같은 것을 우리가 전망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추측입니다마는 모든 게 추측에서 시작되고 그다음 수사가 들어가니까 이해찬 씨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그러면 그 다음이 이해찬이가 2018년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완전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의 25개 구청장 가운데 어제 보셨죠 25개 가운데 서초구 빼고 다 먹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한 겁니다. 강나 송파도 여러분 다 부정선거 빼앗은 겁니다. 전국이 경북 지역 빼고는 17개 광역시하고 도의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북도지사하고 대구시장 빼고는 다 먹었지 않습니까 대구시장도 엄청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권영진 대구시장이 60%를 넘게 당일 투표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해가지고 사전투표 더불어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60%를 당일 투표에서 대구 시민들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사전투표에서 50몇 퍼센트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깁니다. 참 인간들 인간들이 아니에요 짐승이지 민주당의 20년 이게 보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신감을 얻은 겁니다. 6.23 지방선거에 압승을 하고 난 다음에 대선부터 나온 민주당 20년 장기 집권 논 야근 징기 집권 논 나오는 거죠 민주당 당대표 본선 질주자 3인 중 1명인 이해찬 의원이 연일 공식 손상에서 20년 장기 집권 논을 설파하고 있다 설파하는 거죠 부정선거라는 도구를 갖고 있으니까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괴멸시켜야 된다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괴멸시켜야 된다 민주당이 적어도 4번 5번은 계속 집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찬 씨나 1군의 이해찬 씨를 보좌하는 기술적으로 보좌하는 이런 양정철 씨라든지 이근영 씨라든지 이런 586 운동권 핵심 세력은 이미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것을 부정선거를 통해 접수하는 것을 이미 2017년 5.9 대선의 부정선거를 준비하는 전 단계부터 다 준비를 끝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는 뭡니까 입법의 가운데 함부로 하더라도 전혀 국민들이 꼼짝 못할 거라고 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참 당선된 것은 자유외국 시민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완전히 기정사실화합니다 추미애 20년 연속 정당 만들겠다 2017년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8월 27일 취임 1주년 일승으로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적당을 만들겠다 연속 정당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추미애는 흔히 알았겠지만 2018년 1월 29일 날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올해 세 번째 터져나온 20년 집권 논 추미애 김민석이어서 이해찬 4,5번 계속 집권해야 된다 부정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집권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정리하게 되면 2017년 4월 30일 날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고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쭉 장기 집권해야 된다 이게 20년 장기 집권으로 신호탄이 올라간 것이고 선거전입니다 5구 대선 전에 2017년 그다음에 지방선거전인 2018년 1월 16일 날 최소 20년 집권 비전 제시하겠다 추미애 여러분 그다음에 김민석 1월 24일 날 당시 민주연구 논장 지방선거와 개헌은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 갈 수 있는 소명감을 갖고 준비했다 소명감을 갖고 준비해야 되지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겼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젊은 날 빈주화운동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악한 인간들입니다 정말 악한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나라를 완전히 그냥 저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완전히 그냥 만들 생각을 굳히고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2018년 9월 16일입니다 이해찬 20년 집권으로 넘어서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행사 때 대통령은 10명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 50년 집권으로 외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월 17일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10분을 더 당선시켜야 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63년 기념행사에서 민주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당이 어떻게 민주당은 해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정당 보종을 받고 뭡니까 나라를 때려 엎었으니까 그게 부정선거를 해서 엎었으니까 그게 정당이 아니죠 그거는 통진당처럼 해체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앞서 제시한 20년 집권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서 50년 집권으로 꺼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젊은 나라에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그냥 박살을 낸 겁니다 박살 그리고 부정선거 해보니까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를 해보니까 편하고 좋으니까 질지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또 회고하는 겁니다 나는 왜 20년 집권 논을 말했나 부정선거를 하는데 집권 논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하는데 4.15 부정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당선 목표수를 설정하고 지역별 후보별로 조작값을 설정하고 전국에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25% 사전선거에 참여한 총수의 사전투표 선거인수 전산조작에서 유령투표자를 확보하고 실물투표를 해가지고 쑤셔 넣은 겁니다 쑤셔 넣었기 때문에 중앙선거 관련 발표의 선거 결과하고 투표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법원에서 투표함을 법원에 내라 법원 정거용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통을 다 갈아오린 겁니다 법원에서 우리가 재검표한 것은 다 가짜 투표지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거의 개법관들이 돼버린 겁니다 재판지원과 편파적 대법관들이 개법관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조작위원회가 돼버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586운동권 정치인들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작품을 한 겁니다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내란을 이것이 바로 4.15 부정선거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방송을 내일은 구체적인 점검을 한번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는 기회를 갖게 되겠는데 오늘 한 번 더 끝을 내면 이런 거겠죠 586운동권 정치인들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수뇌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정교한 다섯 번의 부정선거에 의한 좌파 장지직권과 연구직권을 실행해 옮긴 내란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2년간 규명해온 제가 내린 판단입니다 부정선거에 의해서 좌파의 연구직권을 실행해 옮긴 바로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4.15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밝혀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체되어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 인적 쇄신과 인적 청산과 함께 다 해체되어야 됩니다 국회는 가짜들이 우불거리기 때문에 다 해체되고 여러분들 다시 재선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 많겠지만 육동수님이 야바위꾼보다 못한 것들이는데 야바위꾼도 못하죠 사기꾼들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어놈이 되면 뭐하노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나라를 그냥 뒤 없는 그런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새해 소망님처럼 헌법과 법치가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것은 회랑 아주 좁은 그런 좁은 권역에 아슬아슬하게 들어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체라는 거죠 시민들이 조금만 이런 방심하게 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냥 그걸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회랑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체제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착하게 실상을 이해를 하시고 정말 나라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정치판에서 오래 살아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국정운용에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협치해야 됩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거는 협치하고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어떻게 협치하고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15 부정선거 2주년을 맞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이 뭐냐 이런 부분을 저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서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시간은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실물 그런 위조들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분들이지만 잊지 않고 9시 공병호의 실시간 방송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공병호 tv는 채널 탄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집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당신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나면 채널에 대한 그런 탄압이 많이 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기대 반 그냥 낙관 반 그런 격렬합니다만 어쨌든 많이 보지 않든 간에 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고 또 사실을 알리는데 여러분과 함께 힘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맞추고 나면 뭐 미워해야 될 건데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참 아이들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깜짝같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데이터에 다 그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완용이 보다 못한 놈들입니다 한마디로 유해찬 씨 몰랐겠습니까 주미애 씨 몰랐겠습니까 김태년 씨 몰랐겠습니까 홍영표 씨 몰랐겠습니까 윤호중 씨 몰랐겠습니까 송영재 씨 몰랐겠습니까 우상호 씨 몰랐겠습니까 김민석 씨 몰랐겠습니까 문재인 씨 몰랐겠습니까 양정철 씨 몰랐겠습니까 잉은영 씨 몰랐겠습니까 조혜주 씨 몰랐겠습니까 김재한 씨 몰랐겠습니까 권순일 씨 몰랐겠습니까 노정일 씨 몰랐겠습니까 고한석 씨 몰랐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 입장이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서 일군의 세력들이 관여가 된 거죠 정교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파 장기직권, 좌파 연구직권을 실행에 옮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긴 사건이고 그것은 우리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정면으로 파괴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런 불의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가 적을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대들의 피, 눈물, 땀, 기도 속에서 이 나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파괴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자유애국신민들이 이 영상도 퍼 날라주시고 또 이 문제에 기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체제를 유지해서 우리가 누렸던 그런 자유와 번영을 다음 자식 세대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